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론문화제 펜맛 행사를 지금 합계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래도요 우론문화제 오니까 향토적인 냄새 그런 분위기에 이런 세특한 것부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?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좋아해 주시니까 같이 함께 호흡해 주시고 반송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실까 싶으니요 아, 맞죠? 이리로 와줘요. 정말 엣지있게 노래부르는 혜주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혜주씨 나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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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